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들어설 터에 멸종위기종 식물이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농민단체에 이어 환경단체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사업 앞날에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10만 제곱미터 넓이의 습지, 녹색 식물들이 빼곡합니다. 멸종위기 2급 식물인 동미나리와 가시형꽃도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정부가 이곳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가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부용제가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큰 습지라며 사업을 다시 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전랍도가 4년 전 시행한 자체 조사를 통해 멸종위기종 식물이 자생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인근 농민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규모 유리온실이 들어서면 주위 온도가 높아져 포도재배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암초를 만난 전라국도는 당혹해 하면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농민단체에 이어 환경단체까지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이 시작부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호입니다.